이들이 2년 2개월여 만에 새로운 모습과 새 앨범으로 활동을 재개합니다. 기범이 또 내일 끝나부터 잔뜩 가져가는 거 아니냐? 아 이제 안 돼, 감당이 안 돼. 나무? 어. 이제 감당이 아예 안 돼. 이 망가가 되었어요. 바닥. 아 진짜 잔뜩이네. 진짠지로 갔어요. 자 갑니다. 하나 둘 셋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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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컷. 신도. 네. 그러면 지금, 지금 이대로 갔고. 지금? 아. 네. 오케이. 로어로도? 이걸로 유행했던데? 나 좋아할게요. 누가 이렇게. 팍! 그럼 형, 이거 아니야. 그거 두 번째. 두 분은 올라가시고. 네. 그렇습니까? 좋습니다, 가겠습니다. 멋있다. 네. 난 너무 어디 껴있는데. ㅋㅋㅋㅋ 여기 이태민이야. 이렇게 옆에서 자기 얘기하는데. 어쩜 저렇게 남의 얘기를 안 해. 네. 재밌다. 좋. 좋. 재밌다. es. 어? mimikn 예유, 쪼이. 아. 히야! 촬영 간다. 이리야! 이리야! 달려! 진짜 지금 산랑귀에 온 불라방 같아. 겁나 빛날 거 같아. 산랑귀에 온 불라방이래. 문으로 시선을 향해서. 오케이. 나이스. 이번에는 등이. 좋아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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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어요?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컷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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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형은 저게 머리 있는 사람처럼 나와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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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데 이거 사람들이 망한 원경인 줄 알. 알잖아. 태어나서 이런 걸 처음 보는데. 헬리카 밖으로 뺏긴. 고가. 이거요? 보이나요? 보여요. 사진 정리하고 영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네. 영상. 민호님이 막 뛰어다니는 발소리를 들은 거예요. 뒷모습 풀샷을 찍을 건데. 그 모습을 찍겠습니다. 네. 가리는 거죠? 네. 아, 노키입니다. 색깔? 아, 모양만 고르면 됩니다. 이게 말이... 아, 이걸로 알겠다. 이게 아니지. 말 탈모라고 해서? 어. 자, 고맙습니다. 네. 수고하셨습니다. 아, 여기. 지금 이것까지 다 하는 거구나. 네. 알겠습니다. 네. 네, 알겠습니다. 어, 좋아요. 네. 난디도 닿을 때까지 이대로 널 향해 전부 다 올라 Oh I feel like a satellite 이게 되게 웃겨 ㅋㅋㅋㅋㅋ 네 너무 잘 나오는데 네? 내 본인이 좀 기례의 모양 귀래? 귀래? 음내래? 음내래? 영상 세팅! 음내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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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고맙습니다. 둘, 셋. 수리남? 수리남 목사님. 수리남. 하나, 둘, 셋. 됐습니다. 마귀가. 안녕하세요. 자, 오늘은 자켓 1일차입니다. 저희가 미로를 해치고 다니는 길을 찾고 다니는 컨셉인데요. 이렇게 눈치를 봐가면서 다니고 있어요. 그 와중에 또 민호 형이 미로 헤매다가 미로 숲을 뚫고 지나가버렸잖아요. 제가 그걸 봤는데 그러면서 저한테 출발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시간 초 됐다고 생각하세요? 기억나요. 진짜 미로 컨셉 정말 심각한데 이렇게 종착지가 잘 보이는 미로는 저는 본 적이 없어요.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바람인데 이번 미로 컨셉을 계기로 수록곡 미로가 다시 한 번 위로. 수면 위로. 수면 위로. 수면 위로. 일단 오늘 저희 개별로 또 찍고 단체로 찍고 있는데 앞에 이제 키랑 태민이가 먼저 찍었는데 네, 애들 남았대요. 지금 이제 저녁 시간인데 같이 저희 넷이 오붓하게 저녁 함께 하고 가기로 했거든요. 회식 가기로 해갖고. 저 오늘 맛있는 밥차 저희 넷이서 맛있게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영상 갑시다. 너무 부끄러워요. 걷는 속도도 천천히 걸어줘. 네. 가보겠습니다. 블레스 유. 이렇게 돌리면서 가면 안 될까요? 저 빛 쪽을 고개 그려다 해주시면 저 빛이야? 네. 액션. 컷. 컷. 뭐라고요? 생활. 와. 이제 구별이 안 가네. 구분이 안 됩니다. 이게 무슨 말이야. 다. 두툼 격려. 1. 1. 1. 1. 2. 3. 1. 2. 2. 2. 3. 1. 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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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경을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. 네. 어우 좋아요. 1,000로 이 동네 이 동네 자유로움을 다행이네요! 차가운 수고하셨습니다. 내 말 이끄는 퓸 너물도 달콤한 이 꿈 이토록 간절하게 어떤 거 풀면 돼요? 이거요? 네, 아무것도 안 없어요. 아... 아 너무 좋습니다. 아 너무 좋습니다. 너무 귀여워요? 역시 감사합니다. 좋아요? 고맙습니다. 많이 안 내려도 되겠다. 액션 컷 컷 이렇게 하고 딱 게임하자 게임하자 아 액션 컷 아 진짜 귀엽다. 어, 이거 괜찮으세요? 아니요. 괜찮으세요? 아니요. 괜찮으세요? 아니요. 아니요. 괜찮아요. 아니요. 아니요. 이거 피자메다. 아니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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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작사진을 뭐하러 찍어? 이거 기록인데. 무슨 의미인가요? 개인적으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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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현모가 앨범을 좋아하세요. 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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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보여드려? 난 이태라고 하겠다. 수줍 ск 대박이다. 와우 내 얼굴이 나와요 이게 근데 되게 이거에 꽂혀 잡으려니까 약간 흔들어갈 것 같아 뭐하고 있는 거지 약간 이런 느낌 태민석 한쪽만 추기엔 쉬워 근데 나 이런 추억은 처음 봐 나도 처음 봐 액션 컷 안녕하십니까 촬영 이틀째입니다 오늘은 탄브라운 수트를 입었어요 치마예요 완전 치마예요 안에 없어요 좀 제가 의자를 의자에 가운데 앉았잖아요 근데 조금 데려가서 팔을 올린 것도 찍을까요? 조금 데려가서 팔을 올린 것도 찍을까요? 너무 잘생겼어요 너무 잘생겼어요 너무 잘생겼어요 너무 잘생겼어요 너무 잘생겼어요 너무 잘생겼어요 네 으흨 여기 모자를 얹어 너무 잘생겼어요 너무 잘생겼는데 내가 이거 맨날 갈아 끼우고 그랬는데 어? 블랙필이네? 이거 아직 있을까? 있어 있어 매물도 있던데? 스마트폰으로 나온 것도 있던데? 아 맞습니다 내, 내 쪽으로 엎을 거야? 뭘? 어 형 쪽으로 엎을 거잖아 아직 엎는 그거야? 아 내가 엎어 그러면 왜 그래! 아 진짜 이게 웃쳤나 봐 뭐야 아니 근데 너 왜 그러고 있어? 얘 어떻게 없애냐? 이러고 나를 왜? 너 원래 그래 근데 이 형이 갑자기 눈을 모았어 내가 언제?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막혔습니다 아 레디 액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오케이 1 2 3 왜왜왜왜왜 왜왜왜왜왜 어 뭐야? 늦었어? 액션하고 부탁드립니다 둘 셋 3 케민입니다 네네 잠이 오지 않아 난 자꾸 네가 생각나 공허해외에 오와 달과 지구처럼 난 이 주위를 맘돌아 1 2 2 1 2 2 1 2 2 3 3 이거 된다니까 아 귀여워 이거 어떻게 했어요? 귀여워 아 내가 귀여웠을 거야 오빠야 좋아요 남의 얘기 좀 들어 제발 전anja 반성 닿안 연이 나갈 내 온기도 생생히 떠올라 You are my mood 대로 난 자 저기 멀리서 미려와 야 빨리 보잡 드려 나이스 저번부터 계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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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려 야 너 언제까지 들어야 돼 야 정신없어 이거 다 풀면 히어리 장난이 아닌데 야 됐다 됐다 이제 걸어주면 그림 끝이래 포럼틱 화면 햇삐 오 해봐 머리가 너무 아프다 대박 대박 오빠가 끝나서 미유님이 아프고 아저씨 메인 사이트로 갔다 하하하 클루킹했어 눈이 너무 안 보인다 공전으로 긁으면 보일 수 있는 앨범 나왔을 때 이제 밝게 나오는 것 같아 진짜 귀엽다 야외 같다 귀여워 이거 볼까요? 한 명씩 이렇게 포커스 해볼까요? 내가 이거 줄게 오, 멋있다 귀여워 오케이, 나이스 잘하셨습니다 네, 오늘 2일차 자켓 촬영까지 다 마무리했습니다 박수, 박수 박수, 박수 박수, 박수 자, 좀 지금 네, 심상치 않죠? 저희 귀골이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귀골, 비주얼이라고 하죠? 네 비주얼이 굉장히 독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채로운 걸 많이 보여드리려고 했고요 또 색상도 여러 가지 야광 소재도 있으니까 맞습니다 주의 깊게 한 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평강 샤이니 저희가 지금까지 또 약간 힙합 느낌의 샤이니의 모습을 보여드린 적 없었잖아요 근데 이번 기회로 약간 저희가 샤이니가 하지 않았던 새로운 시도 이런 옷도 그렇고 에티튜드 뭔가 사진 이런 것들 좀 재밌게 촬영한 것 같아서 에티튜드 힙합이었어요, 오늘? 아마 봐주시는 팬 여러분들도 그리고 저희를 원래 기준이 알고 계셨던 분들이 또 저희가 이렇게 입은 거 보면 되게 또 재밌어하시지 않을까 또 반응이 궁금하네요 네 주근깨를 소감 좀 제가 주근깨를 그렸는데 저보고 오키나와 가서 타고 왔냐고 전 언젠가 스키첨프를 한 번 거의 터붓어 그냥 스키장에서? 약간 저희의 바이브 힙합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안녕 바이바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직 아니죠? 아직 개인 촬영 남았거든요 아 예전 조용히 했으면 좋겠다 uhhh 5 5 4 5 5 6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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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의 촬영은 이걸로 끝입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